지옥이 오신 걸 환영해요 이제 아셨어요?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지? 그렇게 내가 줄곧 경고했잖아요 이런 그지 같은 결혼 안 하는 거라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어쩜 죽기 전에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까? 어쩔 수 없을지도 몰라요? 우리 엄마처럼? 은별아 은별아 일어나봐 얼른 빨리 얼른 일어나봐 엄마 언제 왔어? 놔! 놔! 다시 한번 내 딸 앞에 나타나면 그땐 니들 내 손에 죽어 내일 아침 기상 시간은 5시야 얼마 못 잘 텐데 매장콤은 끓여주는 거지? 놔! 내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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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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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게 달라면즈요. 따라오세요. 감사합니다.